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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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네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같지 않고 일산에 온거같다 와 정돈인데 다 아파트럭이야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버벌킹 스타벅스 롯데하이밭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griff 여기도 버벌킹 여기도 버벌 여기도 버벌 neurological 여기도 버벌잎 남편이 고춧가루 부산에도 해외 여부가 있네 강북과 수위동에 해외 여부가 있네 산에 파는 해온데 아 여긴 머터플렉스 부산이구나 아 여긴 아 사는 게다가 아파트 고도 제한이 없나봐 나보다 이렇게 만든 아파트 경관을 해치는 고도 제한이 없나봐 해운대 백스쿠가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쭉 가면 직전하면 백스쿠가 있나보다